아이고 웃겨 아빠 근데 결혼식 때 뭐 했어? 엄마랑 결혼식 두 번 했어 왜? 한국에서 한 번 하고 응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호주 가서 하나 더 했어 왜 하나 더 했어? 호주 가서? 아빠 가족하고 친구들은 다 호주 있으니까 그때 나온 거 한 번 보자 아우 보고 싶다 애교 봐봐 이게 결혼식 영상이구나 이거 우리 아빠야? 응 엄마야? 유미 엄마 유미 엄마 아 너무 법다 엄마 공주 같아 공주 같아 엄마 공주 같아 아빠는 왕 같지? 응 응 어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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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낯선어 지금 벤틀이 낯선가봐 결혼할 때 사람들한테 축가 받고 이런 축제가 결혼식인거야 뭐죠? 우리 7년 전에 유미랑 결혼했던 것입니다 금중헐레 결혼식 했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추억 장소 됐기 때문에 아아 알 때 된 것 같아요 아아 아이들과 함께 유미 위해서 해밍선에서 힘을 모였습니다 쌤아빠 유미 엄마의 추억이 담긴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아빠 너 거기야? 저기? 응 여기 엄마 아빠 잘하는데 아까 TV에서 봤잖아 맞아 그렇죠 쌤아빠가 추억의 장소로 선택한 곳은 바로 금중훈레이식장인데요 여기서 두 분이 결혼식을 올렸구나 아우 정말 뜻깊은 장소네요 야 저거 그치 이거 이거 유미 엄마한테 텔레파시 부르는거에요 듣고 계신가요? 어 여기어라고? 잠깐만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들렸으면 좋겠는데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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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자 한번 보자 대박 대박 아 이게 아빠가 이벤트로 나 경찰이야 경찰이야? 응 왜 경찰 나타났지 여기?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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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고? 도둑 어디있어? 아빠가 도둑이야 내가 뭘 훔쳤어? 일리 일리 와 아 맞아 일리 훔쳤다고? 사랑해 두두끼가 씨 이렇게 지금 장난칠 데 없어 우리 엄마 오기 전에 빨리 준비해야 돼 출동 준비하자 다른걸 뭘 또 준비했어요? 오우 멋있어 멋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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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멋쟁이 와우 세자다 왕자님 근사하다 멋지다 오우 웃음도 바뀌었어 그리고 이쁜이 선생님씨 네 와우 너무 귀엽잖아 아니 어렸을 때에도 그렇게 이거 이쁘니까 예뻤었는데 미모 어디 안가네 안녕 오우 여기 가서 앉을까 나 나 밟으면 안돼 밟으면 안돼 아니 잠깐만 뭐 밟았습니다 밟았습니다 아빠 아빠 이거는 뭐야? 그거 대추야 대추 대추 뭐야? 과일인데 먹어봐 이건 뭐 결혼식 때 대추 그쵸 태백 때 나도 먹을게 그치 그렇지 그렇지 벤텔리가 가만히 있는다 해서 어쩜지 그치 그치 아니 채소챗도 먹으면서 뭐? 맵냐고? 네 메야고 이거 내 친구 메 진짜 메야? 이거는 뭐야 이것이 메이냐 화가 많이 나셨네 야 엄마 왜 하는 거야? 입세 제 노 weniger 옴 아 Hook 이거 안오면 안되네 ata 개 여보세요? 아 어디야? 나도 나 이태환 이지 뭐야 이 SHP 안 받았어? 받았지 받았으니까 유태환이지 이야 이럴 줄 알았어요, 내가 어디야? 뭐야 구해? 어머, 결혼식 안 돼? 어허 알았어, 내가 그러면 그쪽으로 갈게 디디 안 돼요! 알았어, 빨리 와! 빨리 위치 이뤄! 윌리움 위치 이뤄! 예술! 엄마 데리고 올게! 난 여기 있을 거야! 침하차 아픈 것 봐 엄마 대야 간다! 그리고 아유! 난 태양 간다! 만족, 다시 한 번 올게! 아 여기서 아주 다소고 다게 망구석이 다소고 다소고는 망구석이 다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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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소고다소고 망구석이 다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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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소고다소고 망구석이 다소고 다소고로 엄마 기다리다가 망구석이 다소고다소고 동봉, 동봉도 안 움직여요 지금! 4. 5. 5. 3. 6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